그리고 어류의 모형도 있습니다 어류는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척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어류가 육상에 진출하면서 양서류, 토유류, 파충류 같이 다양한 척추 동물로 진화를 했는데 어류에서 진화하지 않고 계속 어류로 남아있던 생물들이 지금은 바다와 강이 널리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수중 생태계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류의 모형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면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답게 여러 가지의 생물 표본이 그리고 또 모형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상어와 상어가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어의 모형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래상어 엄청나게 큰 고래상어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제가 놓친 건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꿀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꿀벌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가까이서 촬영하기가 무서운데 살아있는 꿀벌이 있습니다 유리관으로 막혀있고 벌집을 안에 두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벌입니다 살아있는 벌이에요 지금 이 옆에 가면 붕붕거리는 소리가 실제 살아있는 벌이 있어요 지금 이 옆에 가면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이 날개를 움직이면서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벌이 이렇게 붕붕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곤충은 발성기관이 없어서 날개를 문지르거나 비비거나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냅니다 지금 날개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바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엘라스모사우루스의 화석이 있습니다 목뼈가 약 70개 정도 되는 엘라스모사우루스의 화석 복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새로 들어온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있습니다 원래 트리케라톱스가 있던 자리에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을 갖다 놨는데 스테고사우루스하고 덩치를 비교해도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스테고사우루스가 작아 보일 정도로 큽니다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하고 티라노사우루스를 비교해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살아있는 말벌하고 더불어 살아있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동 같은 게 있고 저 뒤쪽은 불가사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말미자리 있습니다 말미자리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동물인 미모를 찾아서의 미모가 있습니다 미모가 있어요 미모 두 마리가 세 마리가 있어요 미모 세 마리가 있습니다 퍼큘러 크라운 피쉬라는 학명인 것 같은데 이름은 본명은 퍼큘러 크라운 피쉬인데 우리가 미모를 찾아서의 미모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두줄 망두기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보통 동해보다는 서해쪽에 많다고 하네요 보통 동해보다는 서해쪽에 많다고 합니다 이 안에 숨어있어요 지금 지금 이 고동 안에 숨어있습니다 이 고동 안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인가요? 아 그래요? 가지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애국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아 근데 사고 싶은데 어 여기 아까 제가 물어봤던게 화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리아 케라덥스 화성이시사라고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인데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살지 말지 일단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싶다 이것도 귀여운데요 이런 화석 같은 것도 있고 피규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구건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12,000원이어서 티노사우루스도 있는데 35,000원 글쎄요 개인적으로 사고 싶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코리아 케라덥스 화석을 화석이 아니죠 화석 피규어가 2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룡 유튜브인데 공룡 또 피규어를 조립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핑계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지고 싶은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